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누르면 완전 게이드 카니니 연이 고3도 끼워줘요 컨텐츠 아 지금 생각 중이야 형이 맨날 준빙 초딩 아니 너는 왜 너는 왜 공부 안하고 맨날 여기 롤만 하고 있어? 인생 포기하고 롤창림 행거로 짓는느라 뭐지 형님이랑 같은 태그 다고 있어요 지금 형이랑 야 형이랑 너랑 다르지 연이 왜냐면은 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시청자하고 소통하는 건 빼자 어쨌든 열심히 하고 음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 TV플레 영상 올라올 때 해봤는데 너 왜 쪼겠어? 방금 채팅생 못 봤어? 뭐라고 했는데? 어 방금 회장.. 아 아냐아냐 난 못 비꼬는데 행사할게 이 새끼 주사스름만은 있어가지고 근데 버블 딸 수 있겠어요? 버블이요? 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드가 누구지? 형 형 형 내꺼 닉네임 봐봐 어? 내꺼 닉네임 아 진짜 지랄하지마 아 버블 미션인데 아 따지지마 진짜 야 사체만 너 공부 안해 그쵸? 나 이번 쉬운 평균 그래 평타 나왔어 몇 점인데 평균 내가 기초를 잘 쌓아놨어 그니까 몇 점이냐고 나? 70점 나는 중딩때? 다음판이 이거 5인큰데 나는 지연망에서 아빠한테 평타 맞았는데 몇 점인데 저요? 30점이 형 영어 8점이면 30점이라고? 네 평균이? 시발 여기 5번으로 다 찍고 잤지 흐흐흐흫 형 형 형 형 영어 8점보단 나은거 같은데 아 언제적 얘기야 여기 누가 여기 어떻게 진짜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였어 존나 때렸을거야 형 형 근데 형 닮아가지고 형 아들 형이 아들 낳았을때 공부 못하면 어떡할거야 딸 안 낳은걸로 다행이지 공부 못해도 돼 딸만 안 낳으면 돼 형 닮은 딸 낳았으면 아 아우 아우 상상했어 딸이 많이 슬퍼스코야 엘리스 여기 엘리스 여호 아아 아아 펍을 아 이거 왜 땁니까 아 아 망했어 아 망했다고 이거 이거 무효로 할게요 내가 딴거는 무효로 할게 아 진짜? 오 그럼 지금 따면 돼 한번 내가 따야겠네 아 딸거 같애 딸거 같애 딸거 같애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자 딸거 같애 이제 카정 다녀야지 무리해볼까 무리해볼까 야 EQ 플래시 야쏘 자기들이 다 한다는 EQ풀 아아 제발 우와 아 으아아 오우 우리가 형 별풍주려고 이거 어? 따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새키가 이렇게 볼수라 했어 형 나 이거 라인 밀어 아 아니다 이거 쟤넛 마이크 끊기는 거 마이크 음속하는 건가? 아니 아니 소리 질러면 꺼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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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마이크를 끊으면 저거를 꺼버리냐 아아 아아 이치발 졌다 아 아 바드 왔다 바드 왔다 글로 갔어? 네네네 이쪽이에요 바드는 엘리스 엘리스 가 엘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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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엘리스 엘리스 제발 갑니다 응 영광 엘리스 엘리스 나이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우 좋아유 아저씨 좋구요 그럼 미드 가면 그 딸 수 있어? 딸 수 있어 플래시 없이 어 어 에효 탈 수 있어 저게 탈 수 있어서 깜짝 놀라지 야야야 엘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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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잎론 치래야 야얘얘얘야 야얘야 아 jaar-병 아 오옿 제발 ஒ 킹 병시따악 아니면 베히 ascending 아니 알파를 긁어야지! 아니 베이가 할 때 알파 안 긁고 뭐하냐 너? 아니 베이가한테 알파 억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제대로 억는 거 아니야? 야! 나 지금 마이크 안 들리는데 방금 소리 질렀어 형? 아니 아니 당연히 방금 저기 베이가 또 안 들려 또 안 들려 베이가가 설마 유령 무이가 나로 형? 베이가가 개피였는데 베이가한테 알파 불 빨아가지고 찍어줘! 깜짝아 잠시만 베이가한테 베이가가 플래시로 넘어갔는데 베이가 비가 없다고! 계속 안 들려 시X 말을 말자 어 좋은 생각이야 그거 방금 들렸다 말을 말자 말을 말자 하 진짜 소리쳤네 말을 말자 하 베이가 탈진 있을걸?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탈진 형완수 빼지 않았어요? 그런가? 난 썼나? 나 플래시를 못 썼잖아 들어가 들어가 아 이거 들어가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나 나 나 나 위에 있음 나 위에 있음 위에 있으면 또 오오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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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! 켜 켜 켜 켜 켜 켜 켜 켜 켜 아니 다 알아! 저봐요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오오 때리기 때리기 플래시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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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유무 가요 일반은 솔직히 일반하면은 너무 일반하면 우리가 너무 잘해서 소중히 떨어져 인정? 근데 그 와중에 제너는 일반에서도 똥 쏴 니가 그런 말하니까 존나 웃기다 섹수막 아 이건 이건 이것 좀 맞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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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궁이 없어요 아유 진짜 아 내가 내가 아 내가 궁이 없다니까 아 뭐가 진짜예요 제가 궁이 없었다니까 아 이거 회장님 잘했는데 아 내가 궁이 없었다니까 이거 어떻게 안 들어가라고 일단은 개나 재미없어 이제 아니 형 형 또 요즘 왜 투콜 안해 어? 잡자 잡자 야야 누가 나 좀 살려줘 아 나 좀 살려! 싹쓰리 준비 완료 미투 궁혼 뭐야 얘 와우 이거 싸우는거 오반지? 어 그냥 뺄래 이거 죽겠다 이거 싹쓰리가기야 이거는 헐 미쳤네 상대 와우 야 뭐냐 야 형이 끊기면 안돼 그러니까 야 투어 네가 지금 한타 때 그거야 아이씨 마 못됐는데 이거 헐 야 마이 우리 해볼까? 우리 둘이 같이 해볼까? 야 마이 어때 베이가 2때면 안돼 어 X됐다 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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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간다 집으로 왜 어 이거 아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거 솔직히 마이 캐리 인정 1차 오케이 오케이 형 부치플레이 오셨지? 거의 랭가크 아 나 나는 네 솔직히 다 할 줄 몰랐어 나 순작 다운일 줄 알았지 나 네 순작 다운일 줄 알았어 내가 너 바로 벌리려 했는데 오올 애니 집갔다가 믿으러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2차까지만 밀어도 여기 오는데 야야 와야돼 와야돼 야 너네 둘이 다 다 가게? 그냥 이거 준다? 이건 개팀인데 유생은 도박이야 제이가 이거 우리가 미는 것도 더 빨라 뭐 아니면 도 나 궁 없어요 이거 쫌 밀자 그냥 쫌 밀자 억제기까지 미는 거야 이거는 뭐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도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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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궁이 없어 아이 뭐야 아 유새끼들 뭐해 아직 모른다 뭐야 아직 몰라 아 이거 뭐해 아 저거 뭐해 아직 모른다 아 유새끼들 뭐해 이걸 백두전에? 이걸 백두전에? 이걸 엘리전에? 이걸 엘리전에? 야 이거 이거 엘리스 아직 안갔다 엘리스 아직 안갔다 아니 이거 엘리전? 애들 안갔다 애들 안갔다 야 쟤네 둘러빨라 구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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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이거 아니 뭐해 병시들아 아니 뭐해 아 트위치 이거 무슨 로드야 이 개새끼들아 어 막아봐 막아봐요 막아봐요 빨리 야 아니 이걸 아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 막을 수 있어 오 이거 오 오 아니 이런 이런 로다네 오 이거 야 이런 로다네 아니 형님들 이런 로다네 야 아니 이걸 와 와 형님들 이럴로다네 지금 한 번 쳐 한 번 쳐 한 번 쳐 아 믿어 야 야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포켓 여깄네!!! 맨날 꺼라. 상관지였다. 거의 페이퍼 굿. 형 킥표 과학해서 킥표 주자 이건. 아니 솔직히 저랑 사츠미 이거 진짜 잘했어요. 우와! 캐리. 캐리 지림? 나 다리 지났어. 우와! 와 이걸 사츠미가 캐리. 사츠미가 두부가 캐리 인정? 우와! 나 한 번 쳐. 야! 3, 2, 1. 짝! 아 시발. 아 3, 2, 1. 아. 개. 아 나 잊어! 나 잊어! 야 이거 어떡해. 야 죽였다 이거 진짜. 야 이거. 다시 초대하는 게 어때? 이거 어떻게 이겼냐? 형! 형! 나 끼기 잘했어. 모았잖아 했어. 형 지금 믿어라. 이제 나 믿어. 쭉 밀어봤는데. 야 맞서. 야 맞서. 1차에서 넥서스까지 밀었어. 야 사츠미아. 어. 너도 잎 털지 말자. 오케이 오케이. 이게 딜량이야. 사람의 딜량이야? 어? 나 RPG밖에 안 했어 내가. 노틸러스보다 딜 라딘앤들은 뭐냐? 레알? 아 근데 우리는 포탑 밀었잖아요. 형 형 솔직히 이거 나뉘어서 못 이겼어. 아 이거 인정 인정. 야 잘했다. 야 잘했다. 이거 어떻게 얘기지? 초대해 빨리. 자 제넌입니다. 유튜브 제넌 구독하시고. 유튜브 알림이. 알림이 설정. 종소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. 완전 대박 개이득이라고요. 꼭 하세요. 지금 당장 네이버에 피시패밀리 검색고. 제넌을 추천하시고. 컴퓨터를 사대요. 그러면 듀오와 친추 이벤트까지 있다고요. 와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? 근데 더 대박인건. 완전 평생 AS가 무료입니다. 피시패밀리. 행복을 줘요. 피시패밀리. 듀오 이벤트까지. 완전 대박 컴퓨터. 피시패밀리. 자 네이버에서 디바라를 검색하세요. 그럼 어조비들을 위한 최첨단. 어깨뽕 시스템. 디바라에서 티셔츠 사시고 같이 듀오합시다. 방송국에 인증하세요.